안 되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가 지금은 나는 안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중에 해결 안될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 멀리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다 멀리 안있어요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도 몰랐던 큰 잘못들이 저절로 떠오르면서 마치 참회의 심정으로 떠오르는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래에 이런 것도 망상이고 그런건지 그리고 지금은 다른 법문도 잘 안 듣고 그냥 집중하는 것만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집중하는 거라는 건 어떤 거를 하고 계신다는 그 나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고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를 따라가려고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나를 찾아내십시오 나 이게 뭔지 어디 있는지 어떤 놈인지 지금 이 순간 앞에 말씀하신 본인 보호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 나 이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가 찾을 수 있습니다 3개월 한 사람이 오래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빨리빨리 다들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랬나 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계시다가 늘 넘어간지 제가 잘 그런데 3개월이 지금 길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빨리들 넘어 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해결 되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안 된다는 그런 자기는 안 되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가 지금은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중에 해결 안 될 분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 멀리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다 멀리 안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동영상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실제로 따라가 보십시오 아까 운영 법원님처럼 정말로 따라간다는 게 뭐 어디 딴 데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확인이 된다 해요 아 정말 그런가 거기 집중해서 본인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정말 오로지 집중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가 사실이면 이 관념이 몸이 나인가 한번 봅시다 할 때에 실제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가 마음이 나인가 한번 봅시다 할 때 정말로 그런가 그 동영상 보시면서 해보시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가 이건 딴 게 아니고 음 그래 몸이 내가 아니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니까 정말 몸이 내가 아니란 말인가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진짜 그런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은 몸도 납니다 마음도 나고 나 아니고 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몸과 느껴지는 마음만 나인 줄 알고 그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입니다 그게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고정관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사실을 규명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제가 뭐 어떻게 다르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한번 보자 지금 자기가 한번 보세요 증거를 통해서 현상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사실인지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어떤 게 사실인지 지금 한번 보자는 마음으로 딱 동영상을 봐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생각에 괴로움에 빠지고 그건 습관이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우린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생각에 습관이 빠진 빠졌으면 빠진 줄 아는 놈이 납니까 그 빠진 현상이 나입니까 아는 놈이 납니까 그러면 나 왜 현상에 가서 현상을 갖고 시비하죠 현상이 납니까 현상은 나 아니 현상은 대상 아닙니까 대상 왜 대상을 갖고 시비하죠 이 마우스 갖고 시비하는 거 같잖아요 마우스 이게 마우스인 줄 아는 놈이 나잖아요 마우스를 갖고 왜 시비하죠 대상을 가지고 예 정말 제가 어리석히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스님 제가 지금 손 들은 건요 제가 자꾸 뒤로 빠지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언제나 과거의 잘못 과거의 어떤 회상에 빠졌다 그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나오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빠진 줄 아는 놈이 나냐 빠졌다는 현상이 나냐 빠졌다는 현상 빠진 줄 아는 놈이 나지 빠졌다는 현상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나타났다 사라져도 나는 안 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럼 현상은 나타났다 사라진 현상에 불과하네요 그거 갖고 왜 시비죠 그쵸 예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그 시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예 나에게 돌아가란 나 빠진 줄 아는 놈이 나냐 그 순간에 하십시오 이 빠진 줄 아는 놈이 나냐 빠졌다는 현상이 나냐 이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괴로울 땐 그렇게 하시고 예 관건은 나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나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